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새끼야 민정이 어딨냐고 몰라 모른다고 전화도 안받아 야 장난하냐? 내가 지금 그걸 믿을거 같애? 니들끼리 따로 만날거 아니야 말했잖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야야야 고마해라 아 뒤지겠다 모른단다 아이가 근데 진우야 너도 진짜 대단하네 니 어디고 놈이고 먹여주고 태워줬더니마 은혜를 곧따로 갔나 어? 민정이랑 무니까 좋더라 어? 민정이가 그래줬나 뭐야 이 새끼 쫄은거야? 야 말해봐 형이 들어줄게 응 야 민정이가 내보다 좋냐고 어? 둘이 어디까지 가는데 야 야 대답 안해? 말 안하면 죽는다 새 센다 그 안에 대답해 하나 둘 아 야 뭐냐 뭘 찍었나본데 뭐라고 야 잡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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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았네 야 이거와봐 뭐야 111 너 지금 우리 신고하려 했냐 야 우리 졸 될 뻔 했네 하 아 저 미친녀 이씨 야 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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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뭔데요 아저씨 뭔데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뭐냐고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아니 남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이거 핸드폰 아저씨과 아니에요? 아저씨 신경 쓰지 말고 가시라고요 이거야? 아니 그냥 가시라고요 아저씨 이거 아가씨과 아니에요 아저씨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죄송합니다 야야 갔어 갔어 빨리 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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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저씨가 맞죠?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빨리 빨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아 아 제가 119 불러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종일 매끈게 없어서 네? 아 한 말씀